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초킴입니다. 오늘은 21번과 22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데이로 시작을 하죠. 어느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ing가 이렇게 나오죠. ing가 나오고 주어동사는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거는 분사고문인데 이 부분이 원래는 접속사와 주어동사가 있는 부사절이었는데 그죠?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는 부사들이었는데 이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고 그리고 동사를 ing로 얘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독해하다가 이 클라이밍 온 그레이트 게이블이라는 이 분사구의 원래 문장을 다시 찾는 거죠. 접속사가 뭐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독해가 너무 느려지죠. 그래서 독해할 때는요. 이 분사구를요. 그냥 이 전체를 이렇게 주어에다가 수식을 해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돼요. 즉, 이 문장에서는 그레이트 게이블이 영국에 있는 산입니다. 이게 산이에요. 산. 그레이트 게이블 산 위를 올라가는 이 사람은 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그 사람이 notice, 발견했다 정도 되겠죠. 뭔가를 보게 되었다. 뭘 봤어요? 이게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그리고 이렇게 사람 나오고 동사원형이나 또는 ing를 쓰죠. 이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이렇게 동사원형이나 ing를 씁니다. 지각동사가 나오면 O형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동사원형이 나올 때랑 ing를 쓸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사원형을 쓸 때는 전체 지각이에요. 전체를 다 본 겁니다. 그런데 ing를 쓸 때는 부분 지각이에요. 이 정도로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흔들고 있는 걸 본 거죠. 흔들고 있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본 거죠. 손 흔드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웃긴 거죠. 그거는. 그죠? 네. 그래서 이 소녀가 손을 흔드는데 어떻게 흔들어요? excitedly죠. 아주 막 흥분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흔들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어디로부터 해요? From a dangerous looking retge죠. 여러분 retge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절벽에 이렇게 절벽이 있다고 쳐 봐봐요. 절벽이 있으면 이렇게 선반 같은 것처럼 이렇게 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바로 retge입니다. 그래서 선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게 보이는 그 retge로부터 그죠? 아주 흥분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자, 또 ING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앞에 오는 거죠. 괄호 묶어줄게요. 이 전체가 다 힐을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그죠? 곤경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 그는 그는 바로 이 칩스죠. 이 칩스는 heaston. heaston이 뭐예요? 이게 그 서둘러서 간 거죠. 누구를 향해서? towards her. 그녀에게 그녀를 향해서 서둘러서 갔어요. 하지만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해석트니 동사 1번, 동사 2번이죠. 자기 자신을 미끄러지게 했대요. 여러분, 동사 나오고요. 뒤에 이렇게 oneself가 목적으로 나올 때는요. 이때는 이제 이게 타동사겠죠. 이 타동사는요. 뭐와 의미가 같냐면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랑 그리고 이 동사가 완전 자동사로 쓰일 때랑 의미가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it가 뭐예요? 안치다죠. 그래서 sit oneself 하게 되면 뭐예요? 안다죠. 그리고 be seated 하게 되면은 얘도 안다죠. 그리고 요거의 자동사 형태가 뭡니까?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sit이죠. 이것도 안다예요. 요 세 개가 다 같은 겁니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그냥 미끄러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막 서둘러서 달려가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미끄러지게 했죠. 미끄러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wrenched his ankle이죠. 발목이 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표현을 알아두세요. as it turned out은요. 요거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또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죠? 시간이 흐르고 알게 됐을 때 as it turned out이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씁니다. 자, 그녀가요. was not in 이에요. difficulties at all. not at all이죠. 네, 날에 롤은 전혀 뭐뭇이 아니다죠. 그래서 그녀가 전혀 곤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쵸? 그것이 아니라 단지 signaling was signaling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to a friend죠. 한 명의 친구인데 어떤 친구입니까? 예, 뒤에서 형용사 구가 꾸며주는 거죠. 더 멀리에 있는 즉, 산 아래에 그 그레이트 게이블산 아래에 저 멀리에 있는 한 친구에게 막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자, 그리고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was expert crime 바로 전문 등반가였어요. 전문 등반가였는데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칩스보다 심지어 더 좋은 그러한 등반가였죠. 근데 그 칩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얘는 칩스를 꾸며주죠. 얘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컴마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쓰는 거 계속적 용법의 문법적 의미는 뭐냐면 이 뒤에 나와있는 내용이 부가절이란 거예요. 부가 부가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이 컴마가 없고 제한적 용법으로 쓰게 되면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런데 이 컴마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쓰는 계속적 용법은 이 뒤 내용이 부가적이란 이야기예요. 그 칩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꽤 잘하기는 합니다. 꽤 잘하기는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바로 그녀였죠. 전문 등반가였어요. 자 그러므로 그는 알게 됐어요. 이거 오타네요. 붙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알게 된 겁니까? 더 레스크드예요. 레스크드가 뭡니까? 레스크는 구조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인데 PP가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즉 그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다 할 사람들 즉 구조당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인스테드 오브는 뭐뭐 대신해죠. 뭐 대신해? 구원하는 사람 구출하는 사람 대신에 구출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파운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니덜은 둘 다 부정하는 거죠? 네 둘 중 하나가 아니에요. 둘 다 부정하는 건데 두 역할 모두 아니라는 얘기죠. 두 역할이 뭐예요? 레스크드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레스큐어로서의 역할 구조하는 자와 구조받는 자로서의 그 두 가지 역할 모두 was one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one을 설명해 주죠. 자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 for는 release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have release for 하게 되면 뭐뭇에 대한 좋은 감정 즉 뭐뭇을 좋아하다입니다. 즉 그거는 뭡니까? 그가 많이 좋아하지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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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니덜이니까 그 역할은 둘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좋아하는 역할이 아니다죠. 이 one은 역할을 받는 거죠. 그 두 역할은 모두 그가 much release 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다. 자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가 did not 하고 이거는 괄호 묶어 줘야겠죠. did not care for women 여성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삽입절이죠. he would have said 그렇게 말했었을 텐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가 말했었을 것이다. 그가 그쵸 여성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는 결코 느끼지 않아요. 편안함을 or at ease 이것도 편안함이죠. at home과 at ease는 거의 같은 뜻이죠. 누구에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결코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더 예 지금 여기가 또 이 오타가 돼 있는데 어 th em이죠. 예 붙여 써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이 dm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dm은 dm은 바로 여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성들하고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여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괴물 같은 크리에이철 피조물 또는 생명체 그 괴물 같은 피조물이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여성이죠. 그 여성들인데 어떤 여성들입니까? beginning to be talked about 말해지기 시작하는 괴물 같은 생명체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대해서 말해지기 시작하는 그 괴물 같은 공포죠. 공포 공포로 feel 가득 채웠다 정도가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재미있는 글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2번 지문 살펴볼게요. 22번 지문도요. 계속 분사 거문이 나오죠. ing로 시작하거나 또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거나 똑같아요. 그냥 괴로로 묶어요. 그런데 컴마 있겠죠? 주어동사 있으면 요 주어에다가 그냥 수식을 해줘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것도 이렇게 묶어줘야겠죠? unrivaled 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라이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so many other ways 그죠? 너무나도 많은 다른 방식으로 방식에 있어서 라이벌이 없는 그러니까 비길 데 없는 쉐익스피어는 그죠? has no equal equal이 뭐예요? 이게 대등한 거죠. 즉 필적하는 거 필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with regard to 같은 경우는 뜻이 뭡니까? 뭐뭇에 관하여 정도가 되겠죠? 뭐뭇에 관하여 관해서 뭐에 관해서 더 extent extent는 범위죠? 자 profundity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깊이입니다. 깊이 그러니까 범위와 깊이 뭐에 있어서 그의 영향에 있어서 뭐에 끼친 영향입니까? influence는 on이랑 같이 항상 붙어다니죠? 그가 어디에 끼친 거? 영어죠. English language니까. 영어에 끼친 영향 그가 영어에 끼친 영향에 그 범위와 깊이에 관해서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쉐익스피어는 자 그리고 그 위대함이죠. greatness 뭐에 이러한 영향력의 위대함은 does not consist in 이에요. 자 여러분 consist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consist of 가 있죠. 이거는 뜻이 뭐예요? 이거는 뭐뭇으로 구성되다죠. 구성되다 그 다음에 consist 다음에 with 가 있어요. 위드가 이거는 뭐뭇와 일치하다 입니다. 일치하다 같은 뜻 하나만 들으면 core here 위드가 있겠죠. 일치하다 에요. 그런데 이 consist 다음에 전치사를 in을 써버리게 되면 이땐 뜻이 뭐냐면 lie in 입니다. 쉽게 be in 이에요. 어디 어디에 있다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위대함 이 영향력의 위대함은 그렇죠? 영향력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지 않다 에요. 수에 있지 않아요. 어떤 수 새로운 단어의 수에 있지 않아요. 그 새로운 단어의 수는 뭡니까? 그가 쉐이크스피어죠. add to 는 증가시키다 에요. add to 까지가 증가시키다 increase 하다 에요. 자 증가시킨 바로 그 리터라리 보캐블럴 이죠. 즉 문학적 그죠? 문학적 보캐블러리 그죠? 어휘의 어휘를 그가 증가시킨 거죠. 그쵸? 아 더한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add to 다음에 여기 원래 목적어가 있는데 그게 위치로 빠진 거야. add to 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증가시키다 아니고 더하다 에요. add a to b 인데 이 a가 관계되면서 앞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가 이 문학 어휘에 더한 단어의 수죠. 그쵸? 이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나래의 법이죠. 바로 in the multitude 오브니까 다양한 그쵸? 다수의 다수의 표현 phrases 표현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derived 어디오드로부터 끌어낸 거죠. from his writing 바로 그의 글로부터 끄집어내진 표현의 다양한 표현들이다. 근데 그 글로부터 끄집어내진 다양한 표현들은 또 뭡니까? 이 위치는 바로 이 다양한 표현들을 받는 거죠. 이 다양한 표현들은 뭡니까? 들어온 거죠. 어디에? 텍스쳐 바로 구조죠. 조직 구성 구성의 뭐에 대한? 오브 더 딕션 오브 리러처 앤 데일리 컨버세이션 자 리러처는 리러 딕션 오브 리러처는 뭐예요? 문학용어죠. 문학용어 문학용어와 데일리 컨버세이션 일상의 대화의 그쵸? 일상의 대화의 구성 그쵸? 구성에 들어온 그게 글들로부터 디라이브된 그쵸? 그니까 그 가지고 온 가지고 온 다양한 표현들에 있다 정도가 됩니다. 아유 왜 이렇게 힘들죠? 졸려서 그런지 밥 먹고 와서 그런지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해되셨죠? 아까 전에 이거 제가 실수한 거 add a to b 입니다. add to가 아니라 근데 그 a가 이렇게 위치로 나간 거고 그 이 위치의 선행사 그쵸? 이 위치의 선행사는 바로 넘버죠. 단어의 수 되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